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2주 만에 다시 열립니다. 전국 교사일동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. 교사들은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지난 9일 집회를 한 주 쉬었지만 국회 교육이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이번 집회에서 교사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21일 아동복지법 등 교권사법을 의결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